내가 죽인거야? 나이스! 오케이! 아리 유튜브에 어서와 안녕하세요 인간세계를 배우는 중인 아리입니다 아리가 오늘 해볼 게임은 토탈리 에큘레이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이구요 아리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배설그라운드로 불리는 게임이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똥같을지 아리가 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레인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탈 것들도 있고 무기들도 엄청 많대요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차 운전 한번 해볼까? 사람이 치는 맛이 없네 뭔가 타격감이 없어 애들을 치는데 폭소리가 안나고 그냥 에벌랭 에벌랭 이러고 있어 에벌랭 에벌랭 이게 낙타산을 타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내려지네요? 굉장히 외딴 곳에서 내렸는데 어떡하지? 어 총 총! 오케이 총을 주워주고 근데 이거 3D 멀미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하겠다 이게 물리 엔진이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또 좋아가지고 멀미 날 것 같아 이거 그래픽이 너무 부려 이거 진짜 3D 멀미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 사람이다 어 사람이다 앞에 어 사람 어디갔지? 야 싸우자 어디갔지? 어 있었는데? 어 사람이 있었는데 사라졌네 어? 맞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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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니 총 3번에 시야가 안보여잖아 이게 죽으면은 한번 살아날 기회를 주거든요 이 장애물들을 다 피해야 된대요 아 안돼 가만히 있고 살았나? 너무 어렵잖아 뭐야 살았다 일단은 빨리 춤을 먹어도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 게 어딘가? 주차된 차인가? 아니야 이렇게 이쁘게 주차를 했을 리가 없어 왜 자전거 있는데? 자전거 한번 타는가? 아니 무슨 총 게임의 자전거가 뭐냐고 이렇게 달리면서 쏠 수도 있나? 달리면서 쏠 수도 있네요 굉장히 갓게임인데? 뭐야 이거? 너무 꺼내 화면이 아 죽었다 어? 내가 죽인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자 뭐야 쌍건충이야 나 헐 반지 끝나 카리스마 있어 쌍건충이에요 아 이게 자기장 바깥이라서 이렇게 설마 까매진 건가? 그런가 봐 자기장 바깥이라서 까매진 건가 봐요 근데 키가 왜 안 달아? 원래 자기장 바깥이면 키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게임 이 게임 잘 모르겠어 위에서 올라오는 기둥은 뭐야? 어? 설마? 설마 문이 문이 닫히는 거야? 문이 닫히는 거야 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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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자기장도 신경을 써야되나봐 법규지켜 일단 숲속으로 돌아왔고요 어디서 싸우는거지? 아우 composition 땀라 수류탄 Senin 한 번 던져볼까? 오이식 핫 아니 나만 진짜 어디서 싸웠는데? 어딨어 나이스 정말이 없어 어떡해? 나 어떡해? 잠깐만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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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렸지? 일단 싸움에서 벗어놔 어 열병 나갔어 탑텐이야 저 탑텐이에요 왜지? 아 왜 탑텐이지? 아 저게 엄청 싸우는거 봐 귀여운가? 걔 귀여운거 같지? 아 진짜 숨이다 아 진짜 숨다 아 진짜 숨긴다 아 콩이 진짜 더럽게 안넣는다 아 아깝다 아아 아 아까워 아 얼마 안남았는데 몇명 안남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별점을 드리자면은 한 4.2점?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랑 멀티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이렇게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볼링엔진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에이빙 조정이 안 된다는 거? 좀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단점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네 여기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오늘의 메뉴는 아리 유튜브 구독과 초 섹시 미녀 주인장이 염산한 따끈따끈한 추천 영상입니다 좋아요는 서비스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